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터리 주변의 산업들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한국 대표 배터리 제조 기업들 이죠 이 기업들의 사업구조를 깊게 보면 종류에서 시장에서 석유화학 그리고 it 기업까지 지금 해외에서는 자동차 기업들도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죠 모두 배터리 제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터리 내부로 들어가서 주변 산업들을 보면 먼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리튬 니켈 구리 알루미늄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금속물들을 캐어내는 광산업 에서부터 이 산업이 시작하겠죠 그리고 각 금속별로 가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게 리튬 가격이죠 최근 배터리 산업 보조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극재 가격이 올라 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배터리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죠 최근 많이 쓰는 니켈 가격 최근에 좀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차츰 이렇게 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니켈은 배터리 산업이 니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 미만이지만 향후 점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가격도 크게 영향을 줄 순 없지만 참고해 볼만 합니다 5년치 보면 특이한 건 없네요 코발트 가격 1년치 안정화 되어 있고 5년 정도를 봐도 코발트가 최근에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데 코발트 수요를 워낙 니켈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안정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좀 하락하고 있네요 지금 18년 동안 올렸다가 지금 도종 받고 있고 이런 패턴입니다 이렇듯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리튬 니켈의 원자재 영향을 받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재 밑에 코일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케이스나 구조물을 모듈 팩 전부 도 알루미늄을 쓰죠 자동차 산업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양극재 까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유미코아 같은 회사죠 그래서 유미코아 같은 회사들은 양극재 1위 업체지만 배터리에서부터 자동차 관련된 재료들 다음 리사이클링 관련 케미칼 같은 것 제조 광학 리사이클링 금을 재련한다든지 이렇게 산업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극재 부분이죠 음극재는 도전제도 일부 관계가 있는데요 석탄이나 흑연 철강산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음극재에서 설명 드렸던 그림인데 하여튼 음극재 산업이 전통적인 석탄산업과 상당히 영향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석탄을 캐는 활동 들이 있죠 이런 산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석탄들을 용도에 맞게끔 정제하고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들이 말하는 그래핀 이라든지 카본파이바도 여기에 부산물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철강 쪽에 전극봉 철강에 철을 녹이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고 전극봉을 만드는 원료가 흑연 입니다 흑연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이 이용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석탄과 흑연의 차이는 얼마나 고온을 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온에 열을 받은 것을 바로 광산에서 캐는 게 천연 흑연 이고 저온에 있는 것들을 소프트 카본 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열을 가해서 만든 것이 인조 흑연 입니다 인조 흑연 천연 흑연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배터리 음극재의 주제로 도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슨 카본파이바 추가로 그래핀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카본블랙 같은 도전제 라든지 도전제 같은 게 최근에 배터리의 도속충전 이라든지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첨가제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석탄과 흑연 관련된 산업이 배터리 산업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왜 포스코가 배터리 리튬 산업을 접하게 되느냐가 이런 부분 에서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를 보시면 포스코의 산업 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철방 구분부터 시작하죠 철강은 자동차하고 연관이 있고 여기 보면 포스코 강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최근에 철강에서 넘어가는 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이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음극 쪽하고 연관이 있죠 음극 쪽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까지 범위를 넓히는 거죠 이런 활동은 다른 큰 종합 화학 업체들 뭐 이런 부류에 있는 업체들은 다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pmc텍이 대한민국 최초 침상 코쿠스 제조 기업이죠 이런 침상 코쿠스 관련된 기술들은 일본의 미츠비시 케미칼 라고 영향이 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 나온 기술이지만 일본에서 상당한 제조기술을 발휘했고 미츠비시 케미칼의 기술이 포스코로 넘어오면서 철강과 흑연기술 재련기술 미츠비시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재 에서도 전극봉 음극재 전해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보가 그대로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로 넘어와 있는 상태 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와 음극재를 제조하는 데 중요한 그 한가지 제조 방식이 일종의 열을 관리하는 열로서 소재를 만드는 이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소송로 라고 하는데 소송공정이 중요하고 흑연공정에서도 음극재 공정 에서도 그라파이트를 만드는 이것도 소송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정이 제일 중요한 공정이고 보통 증설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 소송로를 증설하는 것을 의미 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그 조건을 가장 잡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분쇄하는 공정들은 설비 가 딱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빨리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열을 관리해서 하는 공정들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이게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소송로 인데 길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열을 가해 가지고 그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내부의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거 다른 금속 재료를 이제 열 처리 하는데 이 설비 자체의 컨셉 은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극재가 이거를 많이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니켈 코발트 망간 그 삼홍계 같은 경우 nca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까지 해서 그 레스피대로 배합을 하고 난 후에 이 소송로를 거치면서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하고 발생된 가스를 배출하고 하면서 원하는 소재의 조건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훨씬 더 열을 더 높게 가해야 되고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진짜 밑에 열을 가하게 되어 있고 로입니다 이것도 이건 이제 담아 놓고 하는데요 이 기술들이 아까 말씀드린 흑연 철강 에서는 전극봉을 만드는 기술 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라파이트 전극봉이죠 이게 결국 인조 흑연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실제 전극봉 산업 자체도 많은 연관성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제조 과정이 사진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까 보여드린 중국의 대표적인 음극재 기업인 bpr의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음극재를 여기에 넣고 이 부분에 음극재를 넣고 덮고 난 후에 전체적인 구조물 이 전기로 열을 가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이렇게 구워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열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음극재 양극재에 굽는 소성하는 것들은 도자기 굽는 것과 기술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술에 이어서 온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리막이죠 분리막하고 절연체를 사용하는 테이프류는 거의 비슷한 공정입니다 주요 재질은 pppepi ppspfa 이런 재질들이 배터리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필름 자체가 ppppp 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최근에 그 위에 세라믹을 코팅 하는 이런 게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리막 테이프에 사용되는 재질들은 석유화학 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이제 전액 바인더 에서 쓰는 것들하고도 같은 부산물 인데요 이것은 정밀화학 쪽이고 이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분리막하고 테이프의 공정이 배터리의 양극 음극을 만드는 코팅 공정 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자체는 롤링 방식 코터를 이용한 일종의 극판을 롤링하는 방식을 써서 설비가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분리막하고 전액의 정밀화학 부분을 좀 더 보면 화학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처음에 이제 emp 산업이죠 유전개발 하는 것 emp가 어떤 뜻이냐면 sk이노베이션 도 emp 산업을 하는데요 emp란 exploration production 탐사와 생산의 약자로 온유나 천연가스를 탐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이를 개발 생산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다 석유산업수직 계열화에 최상위 불이익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을 뜻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게 석유공사 미국의 엑스모빌 아랑코 이런 것들이죠 석유 메이저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정류 대표적인 게 sk이노베이션 gs 칼텍스 s오일 현대 정류 이런거죠 emp에서 개발한 온유를 도입해서 정제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실제 이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이제 자동차에 주유하는 석유의 개념들이죠 그 다음이 저희들 배터리와 연관이 있는 산업입니다 석유화학 석유화학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naphtar 라는 거죠 거기에서 합성수지 합성고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이게 대표기업이 롯데케미칼 lg화학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쭉 나오죠 sk이노베이션 lg화학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롯데케미칼도 응급제 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그 생각이 있는 회사들 입니다 나머지 기회사들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밀화학 여기서 그 비료 제약 첨가제 이런 것들로 넘어 갑니다 이게 전해액 쪽 그 다음에 각종 첨가제 배터리에 사용하는 첨가제들을 연구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석유화학이 배터리 소재 쪽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들도 있다 이것은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원유 를 naphtar 와 hivalu 등유 경유 이런 걸로 딱 두 개가 일단 나뉘죠 naphtar 를 올레핀 이라고 그 hivalu 쪽을 btx 벤젠 톨루엔 자일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upstream 그 다음 중간부분을 midstream 그 다음 부분을 downstream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이제 용어를 참고 하시고요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기업 설명을 가면 화교화학 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어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겠죠 여기 보면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여기 pp재질 sbr 이런 거는 바인더에도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밀화학 쪽으로 넘어가면서 화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생이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연관이 되는데요 섬유는 천념섬유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고 화학섬유 쪽으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보면 앞부분에 이야기된 분리막에 들어가는 pt필름이 나오죠 그 이쪽으로 넘어가면 회사 이름이 좀 바뀝니다 도레이 이거 이제 분리막 회사 죠 이런 회사들이 다 이런 거를 거치고 나서 분리막으로 넘어간 겁니다 sk이노베이션도 섬유산업의 한 부분을 보고 분리막을 하게 되고 그 배터리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pi 재질 하면서 skc코어롱pi 이런 업체 이름이 나오죠 고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이제 탄소섬유라든지 장호에 그래핀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회사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과 오일하고 관계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 드렸는데 원효수요 라든지 원유 가격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같이 배터리 산업을 영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과 석유의 동향과 배터리 가격은 영향이 있다 이런 석유 가격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것이 전기 가격이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원자력 석탄 석탄산업 유류 lng 이렇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원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과거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고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가 무엇이냐 그것이 석탄 이었고 기름 이었고 최근에 lng 원자력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배터리 하고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 이죠 에너지 저장 기술은 배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학 저장 뭐 연력학 저장 물리 저장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가장 지금 각광을 받는 것이 스튜미온 전지를 이용한 방법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이 배터리 산업이 큰 에너지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만 지금 상당히 부각 받고 있는데 사실 더 큰 것들이 이제 ess 관련 이다 이것이 전기산업과 하고도 연관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터리 관련해서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내부적인 그 소재 공정의 방법들 그리고 석탄 석유 전기까지 이어가는 이런 배터리 주변의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